네. 여러분 화요일 오후장 잘 버티고 계십니까? 현재 코스피 코스닥 저점보다는 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대 큰 폭의 하락권에서 2343선 849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로도 우리 시장의 낙폭이 제법 깊은데요. 오후장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제의 세계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분석을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빠지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크게 흔들리는 것도 맞지만 특히나 어제 우리 오후장부터 글로벌 은행들의 불법 자금 유통 그 의혹이 그때부터 돌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뭐 글쎄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뉴스 자체가 워낙 헷갈립니다. 왜 이것을 오픈한 목적이 무엇이며 사실 러시아라든가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유통이 있었다라면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자기네 은행에서도 이러한 오랜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오픈한 일이라 상당히 어떠한 내관이 있는 거고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처럼 시장이 좀 고점에서 예민한 상황에서 틀림없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어저께 밤에 잠자려고 누웠다가 유럽장 빠지는 거 보고 기겁을 하고 일어나서 제가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어제 유럽장의 하락을 제가 생각해 본다면 절반 정도는 코로나 이슈였을 것 같고 다시 확산되고 있고 계절적으로 다시 확산 시기로 넘어간다는 점과 바로 이 어떤 시장의 어떤 편안함 유동성 래를 지키고 싶은 상황에 어떤 크랙이 생기지 않았나 이것에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을지는 지금은 모른다라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사실 어디에서 우리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느냐 그 핵심 포인트를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대답을 하신 대답이 1등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였나요? 미국 기술주들의 안정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주 빠지고 은행주들의 이런 스캔들 때문에 은행주들 빠질 때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 단순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만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볼 수는 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심리적 지표 말씀드리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당연하다는 듯이 코를 외친다. 시장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이 사실 수요일 날 등장을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기관이 3천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700억 매수했거든요. 그럼 시장의 매물이 한 1,300억 정도 나왔는데 이 앞전까지는 MSCI 리밸런싱이 됐든 나스닥 급락이 됐든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에 뿌라스가 된다면 개인들이 바쳐내서 뚜벅뚜벅 양봉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종가까지 나스닥 선물이 뿌라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1,200억, 1,300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들의 매수의 한계치가 어느 정도 오지 않았나라는 시그널을 받고 제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시그널로 바꿨습니다. 그날 장 끝나고 나서 LG화학 물적 분할 뉴스가 나와서 저는 시장을 이제는 완전 성장조에 대한 재평가된 이슈가 한 번 또 고춧가루를 뿌린 거잖아요. 성장조 구점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날 오르고 떨어진 걸 불문하고 제가 관심 종목에서 5개 종목을 대거 이탈시켜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을 어필하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신용장구가 18조에 육박했는데 모 증권사는 더 이상 신용을 풀 수 없을 만큼 맥스에 찼다는 뜻입니다. 한도가 네, 한도가 다 찼다는 뜻이니 지금 사실 이 시장이 개인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교 자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이 올렸다기보다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레버레지를 일으켜서 가는 종목에 고점을 올려놓은 현상이거든요. 뭐, B2? 네, 뭐 B2 이렇게까지 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을 여전히 저는 좋게 볼 수 있는 틀은 남아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신용장구가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대출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스타론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이 부분을 더 이상 체력은 한계에 왔는데 추석 전에는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에 저는 대주주 과세 요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3억으로 밀고 나갈 것 같은 시그널을 정부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면 추석 전으로서는 이 신용에 대한 배팅은 시장에서 한 번은 청산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시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시장의 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제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주변 분들한테서 인덱스를 보셨어요. 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이제 목까지 찼다.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었고 지금 이번 주 시장의 흔들림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다른 시장 대비 강했던 이유가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었는데 지금 신용 융자도 있어서 대출 한도가 지금 바닥에 나면서 증권사에서 신용 융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의 힘들이 약해지고 추석을 앞둔 부담감이 지금 우리 시장에 더 흔들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 다른 타국 대비 많이 올라왔었던 것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빠져나가야 한다면 사실 공매도라도 된다면 공매도 핑계라도 될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노골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손박김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추석 전후로 시장의 대응은 매우 예민하게 봐야 된다.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전략을 눈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신용은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들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기를 찾으려면 결국엔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3억에서 10억이다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로 촉발된 유동성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생기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저께 유럽의 하락이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 기관에 던지는 걸 받쳐낼 체력이 없다. 이제는 같이 던지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현금 막보 그런데 사실은 오늘까지 지금 이 지수에서 보면 단기 낙폭은 상당히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부러지면 이제는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쓰겠다. 돈을 품김에 더 풀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단기적 반등을 어떠한 시장의 대세 상승의 연속성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직은 일단은 어? 이렇게 한번 부러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봤으니 최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 결국에 시장의 안정은 개인 투자들의 유동성을 다시금 뭔가 불을 붙여줄 만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현금 확보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뭐를 남겨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 관심 종목에서 RFHRC랑 이노아이리스도 제외시켰고 5G도 제가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신뢰하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버리고 저라면 이제부터는 시총 상위주들 안 오른 시총 상위주들에만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면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이제는 환율이 떨어졌으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이 내가 갖고 있는 소용지부터 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어느 타이밍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대를 한다면 아마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부터 현대차부터 일단은 포트에 담아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는 일단은 홀드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 섹터,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5G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네요? 지금까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다 지우시고 오늘 이 시간 리셀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좋은 주식이 없어요. 시장의 위기일 때는 언제나 탑다운으로 보셔야 되고 바텀업으로 따지면 이거 이래서 좋은데 안 팔고 버티면 올라가지 않아요? 아닙니다.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조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에 분위기를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르지 않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 삼성전자는 사실 6만원 부근이고 현대차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조종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을 단타로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저는 앞으로 향후에 전차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 주도주가 올 거를 믿고 계속 모아가자. 빠질 때마다 이런 뷰의 시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른 성장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해 나가고 남겨놓을 수 있는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 쪽. 역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에 대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분들의 힘이 약해지는 부분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루미늄을 비롯한 개별 테마에 대한 섹터는 강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알루미늄 관련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어저께 좋은 뉴스가 있었죠. 이제 2차 배터리 3사에 납품하는 알루미늄 밖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자극적인 뉴스가 한번 쏠림이 있으니 그것 다 다양스러운 것도 소용주 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실 장 빠지는 날 빨간색으로 켜 있는 종목들은 더욱 돋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을 사고 싶은 것들의 쏠림 현상이 어제 오늘 좀 자극적으로 온 전형적으로 좀 테마로서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자금 쏠림으로 인한 급등이 이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두산 인프라 코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바로 뜬 것은 아니었거든요. 장 분위기를 보면서 그 상승폭을 키워갔는데 두산 인프라 코어에서는 어쨌든 지금 중국과의 소속 문제를 두산 그룹이 떠안아가 준다고 하시면 틀림없는 호재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연속성에서는 조금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좀 매매를 하자. 뭐 이 정도로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저 윗골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오늘의 상승주들 안에서도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 쏠림을 이용할 뿐이지 전체적인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진단을 주셨어요. 그래도 알루미늄 관련 주로 움직이는 거 결국에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때문이고 지금 성장주 섹터에 대한 경계감을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제 배터리 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LG화학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구매를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에서는 기회를 엿볼 수 없나요? 자 배터리 데이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가 유동성이 살아있을 때는 호재로 반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유독성 크랙이 한번 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계속 주면서 이제 저는 뭐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배터리 데이 자체가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 자체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면서 전거체 배터리를 만약에 오픈을 하고 우리는 자체 생산을 하면서 수주를 늘릴 거다라고 하는 것은 병주구, 약주구의 느낌이 있어서 호확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호재로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막 빠지고 있던 찰나에 배터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 반짝 반등을 주긴 했지만 결론은 테슬라에 대해 발표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모른다라는 영향으로 남겨놔야 될 것이고 자체 내지와는 틀림없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P&T, 상신 EDP, 그리고 일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전거체 관련인 삼진 L&D 이런 종목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 극소용주들은 이유를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 전거체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전거체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으니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에 선이 묶여있는 종목들은 이제 지금 배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일 내용이 나와봐야 된다는 거죠. 네, 청보도 지금 못 지켜내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부분을. 언제 또 오른데 따른 찰취력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배터리 데이 하고 나서 찰취력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데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봐야 되는 문제예요. LG화학은 좀 빠질 만큼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 저는 이미 뷰를 굉장히 조심해서 매우 조심으로 영역을 바꿔버리고 나니 시장에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왜 반등을 줄 거라고 느끼느냐 보냐면 종목별로 보면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종목들이 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장 미국 장이 빠져서 우리 시장이 내일 빠져서 시작한다면 내일 단타를 목적으로 아침 시가 매수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치고받고는 당분간 피로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도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테슬라 효과도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 이것이 기회를 줄 것이고 전기차가 다시 갈 것이고 하기에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고 성장세터 많이 오른 종목은 일단 줄이고 보고 대형주에 안 오른 쪽만 보자. 정리 그렇게 갈까요? LG화학 물적 분할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사석에서 얘기한다면 이거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무조건 서운하고 악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것을 꺾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게 말씀드리고 좋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계속 희망의 메시지만 시장이 많아서 저 같은 사람도 있구나라는 포인트로서 한번 이런 애도 있구나 안 좋게 보는 애는 이 정도로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제가 서운하네요. 죄송합니다. 시장이 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심풍제약 얘기해볼까요? 심풍제약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인 것 같아요. 저는 한시 아까 전에 심풍제약이 거의 한가본을 갖다가 막 올려 세우더라고요. 오늘 정말 변동성이 큰데 자사주 처분을 한다. 근데 이제 홍콩 해츠펀드에서 블록들로 가져간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급나게 나왔는데 주주분들 사이에서는 좀 서랑설레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가져간 홍콩 해츠펀드도 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심풍제약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통해서 대단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마치 공모주 해가지고 큰 자본이득을 얻은 것처럼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갖고 있었던 자기 주식을 매도한 이슈니 대주주 자기 주식 처분 이슈니 허학제가 모두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근데 주가가 고공권에 있고 지수가 불안 안에 있는 것이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올려 세우는 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올려 세우는 힘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시장이 앞으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모든 핑계를 코로나 쪽으로 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코로나 관련 주들은 아직 시제는 지금 망가지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서 손님이 어저께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아는 손님이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길래 요거를 아직은 갖고 계셔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굉장히 햇빛 전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조심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모든 책임을 코로나가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주들은 여기저기서 우우죽순 한 번씩 매매가 되고 자기 관리만 하면서 주가가 가는 그런 주가의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대응할 수 있고 하던 분들의 영역으로만 좀 원래 심풍제야 오늘 제가 토론방을 들어가 봤더니 블록딜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 자금 조달해서 설비에 투자를 하니 피라백스가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좀 버티고 가보자는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좀 흔들림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나아요? 올려서는 힘은 있으니까? 오늘 아까 오를 때 좀 빠져나오셨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하면 되어야 되는군요? 네. 모든 종목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장은 코로나 관련 주의든 뭐든 안전벨트 선을 바짝 낮추셔서 이게 깨지면 30% 현금 이런 식으로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든 희망을 찾으려고 자꾸 여쭤봤는데 지금 다 보수적인 전망을 주셨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 계약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호재로 봤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보화. 저 사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사하다. 시장에 코스닥이 흘러내릴 수 있는 장에서 이런 호재가 나왔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었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고 정말 안 되는구나. 이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안 통하는구나. FOMC가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저는 FOMC 개인적으로 결과 발표 호재라고 봤거든요. 여전히 우리 유동성은 계속 갈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나스닥은 그날 빠졌잖아요. 시장은 그렇게 안 봤잖아요. 더 강한 호재를 달라는 거예요. 더 강한 호재. 마이너스 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삼성 바이로직스 오늘 너무 기분이 기대가 컸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의 악재에 더 민감한 장을 오히려 더 보여줬다.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로직스가 주춤한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성장 섹터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 그래서 이런 장 현금 확보를 하는 와중에서도 남겨야 되는 종목 픽 대형주에서 갖고 오셨어요? 네. 포스코 하셨습니다. 오늘 그나마 빨간불을 켜고 있는 포스코. 실질적으로 손님과 통한 내용입니다. 저 지금 주식 못 사드리고요. 정 사신다면 한국전력,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포스코. 이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을 포트에 담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제가 네거티브를 보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올라서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 세 종목의 특징은 원화 강세 수에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시장을 좀 좋게 보려고 한다면 환율이 여기까지 왔으니 원화 강세로서 트리거를 좀 찾아보면 총 대형주 중에 못 간 종목이기도 하죠.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반기 가동률이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는 이것보다 나아질 거다. 저는 이 부분에는 솔직히 퀘스천마크입니다. 또 공장 가동이 멈출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것 때문에 사세요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부터는 중국은 완전히 고립무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내수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어쨌든 건설 경기를 통한 인프라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중국 경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중국에다 철강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중국 때문에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 클래스는 상당 기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신뢰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거기에 원화 강세 수혜가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하나도 오른 게 없다라는 점.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 배당 수익만으로도 좀 감지덕지할 수 있는 시장 속에서 어쨌든 포스코는 아직까지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장 큰 매력은 그동안 오른 종목이 아니라는 것과 원화 강세 수혜 플러스 알파, 중국이 철강 가격을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줄 것이다면 지금은 누가 봐도 싼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명분을 갖다 댈 수 있다. 포스코 이 자리에서 매수 의견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 대한 함정남 차장님의 솔직한 뷰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마음이 힘듭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